어쨌든 이런 거 필요 없이 손으로 눌러서 몸을 만지는 건 이건 안 말하고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법에서는. 어쨌든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한간에 마사지 자격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받느냐? 보통 사람들이 봤더니 피부 미용으로 하면 된다. 아니 그럼 이거는 마사지 아니냐? 마사지가 아니래.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르는 정도지 이렇게 마사지는 또 안 된대요. 이게 뭐 말이 됩니까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엄청 막 꼬인 거잖아.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? 피부 미용은 또 뭐고? 말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엮어나가는 거에요. 이게 꼬인 거에요.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되고 또 이거는 되고 이거는 또 안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되고 이게 막 꼬여 나가는 거에요.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자기증을 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걸 자기증을 내고 이거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.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이거 받으려고 하지? 누가 피부에서 그냥 오스스스 바르는 거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? 말은 안 되지. 그렇잖아요. 그럼 어쨌든 다 여기 가서 이걸 받는다는 거에요. 그럼 이거는 뭐 불법 아니냐고요.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데 현재 자격증 국가고시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국가고시. 이거 본 적이 있는데.